자 스카이 시스템은 급등주를 잡아내는 기본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조건이죠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복세가 포착이 되어야 되고 양복세 이외에 쉬어가는 캔들들 바로 십장의 도지캔들이나 평년캔들들에 나와준다면 그 다음번에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장 스카이 시스템으로 포착된 종목 첫번째 종목이죠 바로 첼시스인데요 첼시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뭐 현가장치죠 현가장치 시스템과 세시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요즘 조금 관심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 신차 출시 효과들 이렇게 앞으로 나올 신차 출시들이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런 신차가 출시된다면 이에 따른 매출 증대들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이죠 유럽연합의 FTA로 인해서 추가 관세가 인하되는 모습들 한국과 미국의 FTA로 인해서 관세가 폐지가 되는 모습들 이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특히나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공장이죠 미국 중국 캐나다 이런 해외공장 설립과 함께 해외업체 합작으로 인해서 해외 점유율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도 첼시스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봉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봉차트 한번 보시게 된다면 앞전 상황이죠 앞전 상황에서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복세가 이틀간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장대 양복세 이외에 바로 쉬어가는 캔들 바로 뭐 펭균 캔들 붙여줬고요 그 다음 캔들이 뭐 은봉으로써 윗고리를 달아주는 캔들인데 자 이런 캔들 보시면 조금 겁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랫구간 한번 보셔야겠죠 바로 거래 자체가 앞전거래보다 반 이상 줄어든 모습이다 그리고 쉬어가는 패턴 이외에 다시 한번 오늘장에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11이동평균선 그리고 하단에 21이동평균선 바로 정비율 구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주가 정비율 구간에서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첼시스 다시 한번 정비율 초기후관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왔더라도 첼시스 자체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차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주봉차트상 보시더라도 하단 구간이죠 바로 하단 20주선 20주선 돌파하고 쉬어가는 캔들 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돌파시의 앞전 캔들에서 거래를 동반하는 모습들 나와줬었고요 자 윗고리를 다는 양복새가 나와줬었는데 자 2번 캔들에서 윗고리를 감싸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첼시스는 충분히 더 상승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차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월봉차트상 앞전구간 바로 장대음봉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자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는데 하단 거래는 줄어들었던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자 장대음봉 위에 장대음봉 몸통 안에 들어가는 캔들 바로 잉태흥 캔들이죠 자 월봉 캔들 한번 보시게 되자면 첼시스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잉태흥 캔들 위에 이렇게 급등구간을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상당히 걸리는 저항대조차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첼시스 이 상당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이상의 상승구간은 나올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첼시스 매수가 2,100원 오늘 종가 부근이죠 2,1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잡아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구간 목표가입니다 자 목표가 상당 구간까지 3,000원 구간까지 월봉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재가죠 손재가는 하단 구간 하단 11이동평성 구간인 1,750원 구간 손재가 잡으신다면 첼시스 좋겠다 이렇게 말씀